경상남도가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송년 불꽃축제와 신년 해맞이 등 올해 겨울에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가볼 만한 곳 14곳을 발표했습니다. 경상남도가 발표한 겨울철 가볼 만한 곳 14곳은 겨울축제 6곳, 신년 해맞이 명소 3곳, 겨울방학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곳 5곳으로 겨울철에도 여행 욕구를 높여 사계절 관광지로서의 경남을 알리게 됩니다. 연말연시 경남도에 가볼 만한 곳 14곳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남 관광길잡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